이렇게 저도 좀 재밌는 게임 좋아 그렇지 이번에도 제발 스페러 버스 좀 안 돼 아야야야 멀티킬이야 아니 멀티킬 아니야 아 그냥 딴 빙 하나 길게 빙 하나 친다? 하나 더 하나 더 드디어 떴다 중에 많으면은 그냥 누군가는 중턴이더라도 빼야 되는데 우리끼리 모르는 사람이 중갈때는 화무형이 빼든가 해야 돼요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오케이 아 잠깐만 번비가 어디가셨네 이거 이거 제가 검복 뽑기야 다음판에 아 형 아 영혼의 검복이가? 아 형 검복 봐 검복 봐 내가 빼고 봐 둘 검돌 하나 더 다 컷 다 컷 나이스 검돌 다 컷 왼판 다시 화이팅 형으로 어떻게 하자 하나 만 하나 만 하나 만 아 아 뽀가 많았네 눈이 일 것 같은데 어 빈에다 힘 키 난다 ㅋㅋㅋㅋㅋㅋ 아 맞다 그거 입력을 안 했네요 어? 올베 올베. 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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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베 치게. 어? 포미안. 최종아니 건복 까래. 최종아니 건복 가. 아 아니 아니 그 같이 내가. 오케이. 나 좀 그럼. 아 건복 갔나 그랬나. 그니까. 같이 싸울랬지. 검 잡고 빠질랬지. 둘이서. 아아아. 호흡단. 또 피하고 나가자 그러면 전진해서 반퉁 피해 난 못 비겼다 저 빼야 형 삐 먹었다 이 사람 안 먹었다 중개 하나 나이스 눈이 안가 중 하나 있어 폰 폰 나이스일 줄 몰랐는데 폰 나가 있네 바로 폰가나? 빨드가나 저 빼 빨드가나 불러치기 화물형 천천히 우리 편을 끌어들여 혼자 안되면 눈 없어 뭐야 눌베 아 눌베 저리 아까 왜? 처음에 안쌌지 어우 고금형 영어 영어 아 그냥 아이고 검 빠짐 이제 검 한 번밖에 안 온갑다 내가 볼게 내가 볼게 아 항상 희생 턴 이게 쉽지 않거든 항상 검은 복 보는 사람들은 빠지거든 중에 삥 하나 더 통 하나 더 내가 볼게 내가 왔다갔다 할게 눈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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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역시 중의 하나 있다 중의 검턴 중임 검 없어 중이야 중 아 여기 R이 없다 아 오른쪽 오른쪽 앵글 앵글 1문 1문 나이스 설차 형님 하여 내가 발소리가 안쌌다니 어? 나 원래 발소리를 잘 샜는데 아니 샜는데 제가 못 들었을 수도 아하 싸우느라 잘지 않아 검게 피 검게 피 흉들 흉들 빠질까? 빠진다 검 맞불이 재밌는데 눈도 많아 눈도 많아 자 올배로 와서 자 대치 중소리가 많이 들리네 눈떡 눈떡 왔다 눈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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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눈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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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fase 눈떡 눈떡 아이템 예뻐 눈 숨 띄워드 될까요? 눈통 올까봐 무섭긴 하네 안돼! 아아아냐아냐 멀티킬이야 아니 멀티킬 아니야 2 플러스 왜 날 쏴? 검 코너 검 전진 아니 왜 날 쓰냐고 내가 모를 줄 알았어? 자 지한이 형 다시 한 번 40 어필 도전 검 이제 계속 혼자 오시나? 나 죽으러 왔지 한번 코너까지 갖다 뺄까? 오른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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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 패스 눈동 가보 가보 와 엘마를 준다 나 빠질게요 어? 눈 쓰나 나 눈빛이 가는데 아아 질수로 1문폭 갔어요 물 도는 거 아니야? 눈동 앞에 쓰나? 눈동 앞에 쓰나? 으아 Ensuite 바로 대킨 저 learning 저기 유이사요 ? 여기 유이사 Caitlin 혹시 모르겠어 눈 세심 안 돼.. 연막 안 돼.. 아.. 연막은 누가 짐? 오 왔다! 응 그같이 그 형? 1분 1분! 아무도 안 봤어? 오 마이 갓! 안 돼.. 아니.. 그.. 응 그같이.. 흐흫흫흫흫 안돼.. 정원은 안 오네? 아 네 곰돌이 들어하세요 저 위막할 것 같습니다 눈통에 삥하나? 한 10시간 잴 듯 오늘 자면 아.. 이거는 못 잡는다 지금 스나프 챙기 드릴까요? 오 0승 개한치 세빙 들어온다 2문 2문 건복 2문 건복 3문 건복 3문 건복 아군이 폐대하였습니다 아우 너무 힘들었다 가복부는거 아하 지훈이형의 고충 가복 이슈 가라삥 하나 길게 삥 하나 칭 아파트 폰 하나 칭 가복기다 가복기다 문 작은 남았다 땅삥 하나 땅삥 하나씩 기회를 때마다 까져요 하나 삥 없나? 하나 삥 내가 까줄게 죽은다 총 바로 낚시 봐 낚시 봤어 눈색! 눈동색 계속 눈동색 깠다 나왔다 중계단 바로 왔다 중계단 왔다고요? 응 중계단 어 이거 반 중계단 아 이거 중계단 랑현 돌베르 어? 어? 아까 내 상황이 안타까? 내 상황이 안타까? 아우 까비 가스도 박빙 느낌인가? 안타까? 아 나 이거 안타까? 안타까? 위막해야 됩니다 아하하하 선차단 아빡스 잡았어 아빡스 잡았어 기다려봐 아빡스 잡았어 아빡스 잡았어 내가 나간다 삥까지 마요 적응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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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먹었어 아 아 눈 하 눈통스나 아깝니다 와 준비해 중 다섯 아 오 예측 한 번만 있으면 오른쪽으로 붙어가지고 스나 잡고 1문 들어간 돌격 잡고 최소 2킬 하 아쉬웠다 순간 에어로빅 패션에 이끌려가지고 노우 퍼포먼스 계단 하나 쌤 안보이는거 같아 일단 눈통 앞에 하나 돌격 왼쪽 돌격 둘 둘 둘 둘 눈통 하나 더 하나 더 눈통 눈통 하나 까비 아 아 등에 땀찌 생기겠다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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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내가 이번에 누워만 뛰어봐 길게빙 두개 맞냐 내가 아까 아 행위 까져요 응 눈통 봐라 눈통 봐라 눈통 봐라 눈통 봐라 눈통 봐라 눈통 봐라 눈통 나왔다 랑일난 나왔다 랑일난 까놨어 랑일난 까놨어 랑일난 엉 걸렸어 아 그냥 딴 빙 하나 길게빙 하나 친다 눈색 눈 넷 눈 넷 눈 넷 눈 넷 밟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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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떴다 드디어 떴다 와 좋았다 형 아 마지막 펜타까지 아까 1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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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오 익스 형님 어서 오세요 드디어 떴다 와 저번에 안틸게요 빙장 한번 갈게요 음 저번에 템 빼고 후방에다가 울별서 빙 까고 가면 가자 눈 맞네 그래? 내 바다빙으로 갈 수 있으면 가고 어 아 빙 면서 아예 걸렸다 어 아 이거 빙 까겠다 울별서 까야겠다 울별서 까야겠다 어 대기할게 연마 하나 자금 온다 자금 많다 근데 잠깐만 지금 형 지금 아직 안가면 좀 빡센데? 이미 다 올 것 같은데 어 빙 하나 갔어 어 바다빙 하나 땅비 한개 더 땅비 한개 더 내 삐 한개 더 있다 기다려봐 어 낚시바 있다 이거 땅비 한개 문 길게 박스 문통도 있다 아 길게 음막 없다 길게 박스 끝박스 문통 양 중으로 개피 소라 개피 나 알죠 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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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소라인가 뭐 양이다 아직 뺀다 어찌 피하나 있음 마루 쪽 앞에 쓰나야 형님 어 보리 형님 어서 오세요 아 더블 배모니 전복으로 깜이 자자 화이팅 화이팅 땁시다 땁시다 화이팅 어 나 너무 똥 싸는데 잠깐만 이거 지한이 형도 같이 저희 뒤에 뽀개 형이랑 같이 싸주셔도 괜찮을돼 이거 두 명이서 바라빙 하나 개개피 근데 우리 충으로 아무도 안 가야죠 예 야 근데 검을 눈 천천히 먹을 수 있나 우리 오케이 눈 빈다 눈 빈다 눈 빈다 여기 충 밀죠 우리 여기 온다 이거 내가 혼자 눈 보고 있을게 따뜻한다 눈 파가피하나 네 안 죽노 까복스나 까복스나 나이스 샘플 눈동하나 눈동하나 왜 또 검 갔어요 다 왜 또 검 갔어요 화이팅 있는데 화이팅 형님 어 검은 왜 갔죠 맞다 아니야 이거 집중해야 돼요 우리끼리 뭉쳐야 돼 다른 사람들 신경쓰지 말고 우리끼리 뭉쳐야 돼요 약간 중간 밀어보자 했을 때 바로 맞춰야지 그니까 검에서 혼자 싸우는데 이기면은 괜찮은데 이길 확률이 없이 잘 결과론이니까 다시 눈 천천히 먹어 보자 눈통 눈통 빠르다 이거 땅끼리 하나씩 이거 올베스 삥 바로 까줘야 돼 한 명이 그냥 나 삥 온다 지금 삥인사 삥인사는 없어요? 안 돼 내가 깍게 삥 하나 깠어 오케이 낚시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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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삥까? 아냐아냐아냐 아 또 삥 낚시빠 눈 넷 핸막도 없네 뭐 안되지 이거 검도 죽었고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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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산 온다 탄산 온다 아깝다 큰일났는데 아 중도나 지옥이다 까비 지옥하라 눈싸움 잘할 수 있었는데 아깝다 그니까